36.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호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7.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38.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갖게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39.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40.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개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40.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41.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42. 노트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43.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의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44.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 개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개꾼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개꾼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37장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멸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미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대 7과 그 불집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여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아래 양쪽에 금고리 두우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여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기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여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지피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살라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을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여.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 앞에서 잡을 것이여.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여. 제 서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 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수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 앞에서 잡을 것이여.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여. 제 서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 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여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 식이요 그 기둥이 세식 받침이 세식이라. 뜰 주위에 포장한 세마포요 기둥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권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물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사람이 쓴 재류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수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수의 세 갤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 길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수의 세 갤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 칠십 오 세 길이니 개수된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인즉 성수의 세 갤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 갤씩이라 은 백 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여 천칠백 칠십 오 세 갤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노슨 70 달란트와 이천사백 세 갤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재당과 노트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량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40장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애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애봇 위에 애봇을 매는 띠를 애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0장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애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운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웠으며 그 따운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애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애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에 붙여서 애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왁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체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왁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개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개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재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율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령이 제사장의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재소를 괴 위에 두고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저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모세가 보았더라.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비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살라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을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재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여.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부류에 있는 나무위의 번재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재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 앞에서 잡을 것이여.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여. 제 서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수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 앞에서 잡을 것이여.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여. 제 서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여.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